안녕하세요 슈퍼퀴즈에요 오늘은 M&M 초콜릿으로 무지개를 한번 만들어볼거에요 네 M&M 초콜릿으로 무지개를 만들어봐요 네 M&M 초콜릿을 예쁘게 데코를 했어요 자 마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볼거에요 어떻게 변하나 보자 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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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너무 많이 구었나 자 이제 살펴보세요 자 흔들면 안돼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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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부었나봐 잠깐만 물을 너무 많이 부었어 그래도 예쁘다 잠깐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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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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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물이 점점 많이 나요 점점 많이 나요 오 예쁘다 예쁘다 물 깨서 좋아 잠깐만 정 예쁘다 음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무지개 정말 잘 만들었어요.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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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